이 사람들은 뭐,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겁니까? 뭐가 열심히 사는 겁니까 도대체? 약사 빠르고 꼼수 피는 게 그게 열심히 사는 겁니까? 그게? 아니죠. 이 사람들이,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죠. 법 안 옮기고 바등바등 사는 이 사람들이, 이 학생들이, 이 엄마 아빠들이 주저수시에 그러셨습니까? 예! 예!